1만 3천 달러가 전 재산이었던 제럴드 로브는 3억 달러의 재산을 모아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설적인 투자자 제럴드 로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단기간에 손쉽게 이익을 올리려 한다.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소득까지 원한다. 그러면서도 대개는 자기가 하는 다른 일보다 신경을 덜 쓴다. 실전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손실을 보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천부적인 재능이나 육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라.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진정한 지식이 부를 가져다 주고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곳으로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제널드 로브가 지은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입니다. 제널드 로브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매번 가진 돈의 전부를 투자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진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투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야말로 투자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는 열쇠이다. 라는 수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는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투자의 고전이라고 해서 꼭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우리같이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1. 투자 성공을 위해 지식과 경험 육감이 필요하다 2. 초보자가 돈을 벌기 위해 피해야 할 함정 3.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투자 방법 4. 투자 목표를 잡는 법 5. 주식 투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6.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7.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지식과 경험 육감이 필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 꾸준히 양호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정말로 그렇다.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것도 없다. 학교나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단지 이론적 배경일 뿐이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기 힘으로 큰 성공을 거둔 개인이나 기업, 투자 회사들도 꽤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지속적으로 성공만 거듭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단기간에 손쉽게 이익을 올리려 한다. 원금 보조는 물론 높은 소득까지 원한다. 그러면서도 대개는 자기가 아는 다른 일보다 신경을 덜 쓴다. 자신이 누구의 조언을 받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 거래하는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거둔 투자 성과가 우연히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 때인데도 판단을 잘못해 팔아버리고 대기치 못한 시장의 금등락으로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실전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손실을 보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정보와 그것을 시장의 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천부적인 재능이나 육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단연간의 경험을 쌓았다 해도 주식시장이 자신에게 정말로 맞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주식의 가치에는 정답이 없다. 열멍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10가지 결론을 내놓는다. 게다가 얼마 있다 다시 물어보면 상황이 변했다며 자신의 결론을 바꾸기까지 한다. 시장 가치는 대차 대접회와 손익계산서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시장 가치는 대차 대접회나 손익계산서보다 희망과 공포라는 인간본성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의 탐욕과 바람,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 금융 긴축, 날씨, 유행, 신의 섭리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심지어 특정 시점의 주가가 그 이후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주가가 낮으면 주식 보유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팔거나 매수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이 사는 것을 미루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투자자들은 싸다는 생각으로 매수하기도 한다. 주가가 높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져 그 이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대개의 보통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조차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주식 투자만큼은 아주 쉽다고 단정한다.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람은 증권회사 직원과 몇 분 얘기를 나누거나 투자자문료를 얼마를 내고 나서는 이러저러한 주식을 매수한다. 첫 번째 주식 거래에서 이익을 올리면 아 나는 정말 똑똑해 혹은 월스트리트도 별것 아니군 이라고 생각하기 쉽상이다. 당연히 이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을 바랄 것이다. 만약 손실을 보게 되면 워낙 빨리 돈을 잃었으니 회복하는 것도 금방일 것이라고 자신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은 증권회사 직원이나 투자자문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자기가 만난 증권회사 직원이나 투자자문가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이들의 과거 투자 실적이 어떠했는지 잘 모른다. 더구나 주식 투자에 관한 지식 역시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특히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지식 없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주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끊임없이 주가가 공표된다는 것과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충분히 안정적인 유동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주식 시장을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 다만 주식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라. 월스트리트에는 함정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말라. 주식 시장에서는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내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규칙은 매일같이 주가가 공표되고 언제든 경매 시장을 통해 사고팔 수 있는 주식만 매수하라는 것이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사고파는 사람이 많은 종목일수록 특정 시점의 주가가 공정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과감히 이익을 실현하고 과감히 손절매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투자의 세계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재빨리 투자자금을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언제든 사고팔 수 없는 종목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일반 투자자로서는 감당해내기 힘든 가장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고파는 사람이 많고 거래도 활발한 종목은 누가 주가를 조작하기도 어렵다. 사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점 말고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여유자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늘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 대상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세상 사리의 이치가 다 그렇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자기 분야에서 진짜로 경쟁력 있는 프로페셔널이 되고 전력을 다해 진정한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다. 대다수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바쁘고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변변치 않은 일에 매달려 생활한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가 바로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해주는 열쇠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주식시장에서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라. 진정한 지식이 부를 가져다 주고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곳으로 이 세상에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주식시장 공부를 하고 투자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공부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육감이 주식투자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다면 자신과 주식시장은 안 맞는 것이니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초보자가 피해야 할 함정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를 거래하면서 성공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게 누구든 가장 먼저 할 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즉 손실에 대한 공포나 더 큰 이익에 대한 탐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서 주식 투자 방법을 습득을 했다고 해도 실제 거래를 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려도 늦지 않다. 그러나 신규로 상장된 주식이나 유행처럼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테마주 혹은 장애 주식에 보통의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안타깝게도 대개의 경우 비전문가들이 무모하게 이런 행동을 한다.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행동 반경은 더 넓은 법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보통의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매매할 주식을 유동성이 높은 상장 주식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드는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건 아주 큰 이점이다. 단순히 거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 효과와 매도 효과 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어느 주식이든 매수 효과와 매도 효과 간의 차이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거래량이 많은 상장 주식의 경우 이 차이가 아주 적다.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거래할 때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매일매일의 주가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가가 흔들리는데 그것도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거래량이 적은 상장 주식이나 장애 주식의 경우 이런 문제가 뒤늦게 발견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외환시장, 상품시장,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처럼 이것저것 손을 대는 투자자보다는 한 가지 투자 대상을 선택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투자자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 공식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량이 많고 주도주로 손꼽히는 종목 이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 일단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을 피해가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도주의 투자에 성공을 거뒀다면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이다.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보려는 투자자들도 나올 것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굳게 지켜나가는 투자자는 적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을 거두는 투자자는 더 적다. 오로지 주도주만 투자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어느 정도 조종을 겪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식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자연히 주가의 흐름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기가 없는 주식은 헐값에라도 넘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주도주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도 한다. 어쨌든 여기서 설명한 원칙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에 집중하는 것이다. 증권업자들이 띄우는 주식, 싸구려 적가주, 그럴듯한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된 신생기업 주식, 작전 세력들이 무료 투자 강의에서 선전하는 주식, 각종 선전물에 대박주로 이름을 올려놓은 주식은 아예 견눈질할 생각도 하지 말라. 즉 처음 투자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아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를 매매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죠. 3.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투자 이제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만큼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에만 투자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은 자본이득, 즉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느 주식을 매수하든 일단 그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지, 혹은 배당소득과 시세차익을 모두 거둘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훨씬 더 많은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제쳐놓고 좋은 성과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단지 주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 아니면 배당소득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이 점은 아주 결정적이다. 성공적인 프로 투자자와 맨날 손실을 보는 아마추어 투자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이 위험해 보일 때 떠나 있는 것이다.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항상 신중하게 체크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최대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야 한다. 생활비로 쓸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때 미리 세워놓은 비율만큼 주식을 팔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소득이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까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투자원금을 축내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배당소득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인 핸디캡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다. 더욱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혹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증권회사 직원, 투자자문가,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주식시장의 모든 측면을 전부 겪어보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놓은 뒤 그냥 몇 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든 돈을 잃었든 전혀 경험이 아니다. 과연 개인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식시장에 관한 이런 귀중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시장에서 아주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닌 평균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종목 100주 정도를 살만한 자금으로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롱 포지션 즉 매수를 취하거나 쇼 포지션 공매도를 취함으로써 꾸준히 배워나가는 게 내가 생각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면 투자원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다른 투자 포지션을 취하려면 기존의 포지션을 먼저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대개의 경우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든 투자자들은 한 종목 한 종목씩 매수 종목을 늘려 나가다가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 미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달을 사이도 없이 모든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이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유형이죠. 내가 제시한 방법에서는 어느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든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손절매를 하거나 이익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것인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 방법은 주식시장을 배우는데 매우 유용하며 많은 초심자들이 마음속으로 거래하는 모의투자와는 전혀 다르다. 모의투자에서는 손실에 대한 공포나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처럼 투자자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시험해 볼 수 없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언제든 확실해 보이는 매수나 매도 기획이 없을 경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배울 수 있다. 즉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사고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사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투자 포지션을 빈번하게 교체해야 한다. 더구나 이 방법을 따라해보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낄 것이다. 주가가 떨어져 값싸보인다고 해서 그 주식을 싸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더라도 자신의 생생한 경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매일 몇 시간 동안은 주식투자에 전념해야 한다. 이보다 더 논리적인 것도 없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면 주식투자를 바라보는 안목이 트여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둘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 반드시 투자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여유자금이 미래의 불확실한 자산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주식투자로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불을 늘리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첫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자금은 아주 작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5천 달러 정도면 적당하고 굳이 그 이상일 필요는 없다. 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기로 마음먹은 기간 중에도 당연히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나머지 자금을 따로 제쳐놓은 채로 그냥 놔두려면 어느 정도의 자제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매일같이 자신의 업무 시간 중에 주식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기 일에 100% 전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약간의 시간을 쏟음으로써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공식적인 자기 일에 솟는 시간을 절대로 할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식시장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실제로 주식거래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주식 투자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전념하는 게 낫다. 누구든 일단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아주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단 1초도 허비하지 말라.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분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거래를 해보면서 자신은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으면 바로 빠른 포기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 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종목을 교체하면서 거래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배울 점이 많은가? 우리는 자본이득을 위해 투자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느 주식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는 자본이득과 아무 관계도 없다. 나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낫다는 쪽이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일단 단기 투자를 마스터하게 되면 장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대박이나 그 반대의 쪽박 대신 주식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누구든 능숙해지지 않으면 절대 성공적인 주식 거래를 계속해 나갈 수 없다. 여러 차례의 주식 거래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자신의 능력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식 거래를 계속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 주식 거래를 해야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막연히 주가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일은 피할 수 있다. 다른 이점들도 많이 있다. 아마도 대다수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내가 1921년 이래 수천명의 투자자들 관찰해 본 결과 이건 대중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오류다. 그러나 내가 단기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단기에 매매 거래를 완결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수한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한 주식을 환매수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눈에 보여야 한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추세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도 일시적일 뿐이라며 이를 무시한다. 이들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단기 투자를 하려면 매매 거래를 완결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본다 해도 보험료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장기 투자가 유용한 경우도 있다. 가령 요즘 미국에서처럼 장기 투자로 거둔 자본이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할 때 그렇다. 하지만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말한 단기 투자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 내가 앞으로 이 책에서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최고의 장기 투자자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단기적인 강세 신호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장기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결정적인 마지막 매도 시점 가운데는 그저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여기서 저자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자금으로 즉 자신의 자산의 10% 미만 한 500만원 정도로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꾸준히 수익이 나지 않는데 자금을 키우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래를 할 경우이고 만약 지수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기냐 투자냐 투자 목표를 잡는 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15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자 하는 개인이라면 대다수 의견을 쫓으려는 다수 군중의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틀리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겠다. 나는 특히 낮은 수익률이 안전한 소득을 올리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라고 늘 강조한다. 그래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낮고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신의 투자 원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목표 아래 현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짜야 자신의 투자 원금을 유지하고 또 추가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도 성공할 수 있다. 이보다 낮은 목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투자 원금이 얼마나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루는 것보다는 투자 원금이 합리적인 수준일 경우 운용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 경우에도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서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만 운용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금은 자신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느낄 때까지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차라리 더 낫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꽤 높은 연봉과 함께 몇백만 달러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연간 평장 기준으로 10만 달러 즉 1억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 실은 이 책을 읽는 대다수 독자가 처음부터 10만 달러를 투자할 만큼 돈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의 돈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라는 게 나의 조언이다. 그렇게 해야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래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적은 금액의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조금만 계산이 잘못돼도 투자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혹시 투자하지 않고 따로 놔둔 연금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떨어지는 위험이 없지 않을까 우려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위험은 있다. 하지만 자신이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기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투기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작다. 그냥 저축하려고 하다간 원금마저 축낼 수도 있고 두 배를 목표로 하면 25에서 5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연 6%의 수익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이제 그만 은퇴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부재지주처럼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뒷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마치 나는 멀찌감찌 물러나 있을 테니 돈이 내가 알아서 굴러가렴 이라고 말하는 격이다. 당신의 돈을 두 배로 불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즉 큰 수익을 얻으려면 목표를 크게 잡고 열심히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될 수 있으면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5. 주식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투자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백전불패의 공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투자원금이 보전에는 숱한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 구매력의 변동이나 정치적 요인, 전쟁, 대중들이 정서, 개별기업들이 붙임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전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실전 투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자신이 선정한 종목의 잠재적인 투자 수익률이 정말로 대단해 보일 때까지는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지 소득을 위해 투자한다거나 오로지 자금을 굴리기 위해 투자하는 것 혹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어느 기업의 주식이든 심지어 채권이라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수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모든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투자를 실행해 옮길 때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가형 투자자금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해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향후 전망이 좋아야 한다. 동시에 전체 자금 가운데 많지 않은 일부 금액만 투자해도 전체 자금을 기준으로 충분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잠재적인 수익이 아주 커야 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단 투자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분산 투자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매수 종목은 한두 종목 기껏해야 선호 종목으로 한정해야 한다. 대신 이들 종목은 아주 효과적으로 선정해야 하고 매수 타이밍도 능숙하게 잡아야 한다. 또한 가형 투자자금 가운데 큰 부분까지 굳이 위험해 빠뜨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들 종목의 잠재적인 투자 수익률은 매우 높아야 한다. 이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오로지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우선 신중한 종목 선정을 통해 또 하나는 충분한 현금준비금의 보유를 통해서다. 투자 종목의 숫자를 최소화하면 각각의 종목에 대해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이 원칙을 따르면 분산 투자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다.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져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야말로 평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투자 손실을 입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주 찾아오지 않는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사실 대다수 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주가가 아주 싼데도 불구하고 매수하지 않으려 할 때가 바로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모두가 나서서 매수하려고 할 때는 좋은 기회가 아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라면 대중 둘 사이에 투자 열기가 뜨겁고 과도한 확신이 퍼져 있을 때는 투자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얻는 게 아주 쉬워 보일 때만 투자에 나선다. 항상 갖고 있는 자금 전부를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돈을 전부 주식 투자에 쏟아 부으면 마음의 평화마저 깨진다. 언제든 예기치 못했던 뉴스가 나와 순식간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 그 속도가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것은 늘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최후의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번 투자한 종목마다 혹은 투자한 포트폴리오마다 10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의 투자 계획 전체를 망쳐버리기 십상이다. 가끔씩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으면서 강세장과 약세장을 통틀어 만족할 만한 평균 수익률을 거뒀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투기적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시한 원칙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따르는 방법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것이다. 즉 저자는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험 대비 투자 수익률이 큰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입니다. 잠재적인 투자 수익 가능성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주식만 매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투자자라면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실행해야 할까 앞서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필요한 자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혀 투자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어야 한다. 즉 대중들의 정서가 약세 분위기고 주식시장에서도 매도 물량이 압도적이라야 한다. 경기 여건도 좋지 않고 앞으로 더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것이다. 보통주가 됐든 우선주나 채권이 됐든 대중들이 투자하고 있는 유가중권들은 주가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순이익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작을 것이다. 혹은 당장의 순이익은 그런대로 괜찮겠지만 곧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당금이 예년에 비해 형편없이 적고 앞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주가는 대다수의 이 같은 시각 즉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 나쁘거나 곧 악화될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식 매수자는 이런 표면적인 지표들과 반대되는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그의 이 같은 시각은 반드시 건전한 판단과 믿을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대중들의 정서와 기대, 의견 그리고 이 같은 요인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경기 불황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매수기에는 올 수 있다. 불황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았을 때가 이러한 경우다.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나 배당금은 정상적인데 주가는 아주 매력적일 때가 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을 때나 가능한 주가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다. 이와는 반대로 향후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나 실제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정상 수준을 밑도는데도 주가가 투기적일 정도로 높이 치솟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결정짓는 요소는 매수 시점의 실제 순이익이 아니라 주가에 반영된 순이익이다. 따라서 강력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향후 몇 년치의 성장을 이미 반영한 수준이라면 매수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과거 강세장 시절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고 앞으로도 다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종목으로 매수 대상을 한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매수 시점에는 인기가 없고 주가도 하락했으며 향후 전망 역시 실망스러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고의 우량주도 주가가 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시점이야말로 엄청난 기회다. 이런 기회는 기업의 역사를 통틀어 한두 번 올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어느 기업의 주식을 대다수가 투기 등급이라고 생각할 때 매수하고 대다수가 이제는 최고의 투자 등급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할 때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 수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주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그 기업이 어떤 업종인지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다. 주식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거나 주가가 패닉에 가까운 수준일 때를 제외하고는 투자 신탁 회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매수하기에 좋은 주식이 아니다. 이런 주식은 일반적으로 투자 등급이 높기 때문에 싸게 매수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목표가 인기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는 투자 회사들이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오르면 새로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편입하는 종목이다. 기간 투자가들이 발표하는 보유 주식 목록에 가장 자주 오르는 종목은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잠재적인 매도자들로 인해 상황이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확실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놔둘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은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열쇠다. 주식 시장에서는 불과 몇 달 동안의 주가 변동폭이 몇 년치 배당금이나 채권이자보다 더 크다. 따라서 지속적인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을 얻는 것보다는 이 같은 시장에서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장의 처음에서도 말했듯이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투자 조건을 실제 투자 현장에서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완벽한 조건을 인식하기도 어렵다. 간단한 등식을 만들어 투자 수입 가능성 대비 투자 손실 리스크를 계산해 보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투자 조건을 인식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즉 앞에서 설명한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익을 볼 확률이 손실을 볼 확률보다 형격히 클 경우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정말 투자로 큰 돈 번 분들이 사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정확한 타이밍의 매도하기인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즉 정확한 타이밍의 매도하기가 매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도하는 경우는 1. 맨 처음 주식을 매수했을 때 기대했던 우호적인 여건 변화가 당초 예상에 못 미쳤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로 인해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기계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이를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어떤 공식이나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뒤 확실한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성공 투자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면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 원칙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며 어떤 판단도 필요 없는 단 한 가지 실천 방법이다. 투자 손실은 반드시 잘라버려야 한다. 투자 손실은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훨씬 전에 재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손실을 본 주식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는 일단 그 거래를 잊어버려야 한다.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손절매 원칙이야말로 내가 항상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주식시장의 유일한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약점과 완벽하게 결별해야 하는데 이게 무척이나 어렵다. 누구나 이익은 얻고 싶어 하지만 손실은 취하기 싫어한다. 또한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는 다시 매수하려 들지 않는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이 같은 호불호가 개입하게 되면 어떤 투자 프로그램도 망쳐버린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로지 논리와 합리성, 정보, 경험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투자 수익을 걷어들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적어도 일부 투자 종목에서는 100%의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게 괜찮은 실전 투자 방식일 것이다. 일단 6에서 12개월 사이에 투자 원금을 2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기회가 눈앞에 저절로 나타날 때까지 현금을 들고 상당 기간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 내가 늘 강조하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 투자할 수 있도록 예비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매수 여력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 것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언제 매도할 것인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매수했을 때부터의 과정을 자세히 돌아보는 것이다. 가령 어떤 주식이 매수 목표 가격대에 들어오면 적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즉시 팔아서 재빨리 적은 손실로 막아야 한다. 만약 주가가 올라 첫 번째 매수가 오른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판단하기에 여전히 낮은 주가 수준으로 추가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당초 예상했던 정상적인 수준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으로 과대평가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꾸준히 보유 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즉 여기서는 단기간 투자원금의 2배로 늘렸으면 매도해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확보가 필요할 때도 매도해도 되고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예상했던 정상적인 주가 수준을 넘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보유 물량을 줄여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대형주는 20% 하락, 소형주는 10%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손실을 잘라서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손절매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손절매에 대한 찬반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주식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다고 하면 70% 80% 하락해도 보유하면서 보유 물량을 늘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내는 데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널드 로봇님이 지은 목숨 걸고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트레이더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목숨 걸고 투자하라는 제목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꼭 한번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읽게 되었고요. 트레이딩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격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트레이딩을 안 하더라도 주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도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화면 하단의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